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 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었니? 야 우리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.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의 형태로 밥을 물어볼 정도로 밥의 진심이자 밥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대식가였습니다. 17세기 조선에 오게 된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이 쓴 하멜 표르기에도 조선 사람들의 특징으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. 하멜이 놀란 이유는 밥그릇의 크기와 그 안에 담긴 밥의 어마어마한 양 때문이었죠.